안녕하세요. 여기의사전 깜냥입니다. 싱크웨이 밥쇼 버스 이어폰의 마이크 성능 테스트를 위해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 케이블은 삼국이라 마이크가 없고 노란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살극 케이블을 활용해야 마이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는 마이크는 크기가 작고 입주변으로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뛰어난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사 전달만 제대로 된다면 제 기능을 다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변 소리가 어느 정도로 개입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태블릿을 통해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어서 주변 소리가 여과 없이 녹음되는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자체는 꽤나 또렷하게 들어가는 편이어서 통화를 한다거나 간단한 음성 녹음 정도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